예를 들면 여기 와봐 물체가 있는데 이한테 오른쪽으로 라지 f 힘을 가있어 근데 왼쪽으로 스몰 f 힘을 가있어 그러면 잘 봐라 이 경우에 보면 알짜 힘이 한 일을 구해라 라고 하면 그래서 s만큼 이동을 했다고 합시다 s만큼 이동을 했을 때 알짜 힘이 한 일은 라지 f에서 스몰 f를 빼서 거리를 곱하면 이게 바로 알짜 힘이 한 일이지 이것만큼 뭐의 변화가 생긴다고? 운동에너지의 변화가 생긴다고 이게 무슨 정리라고? 1에너지 정리란 말이야 그러면 이 경우에 이건 알짜 힘이 한 일인데 이거 봐봐 여기서 f 곱하기 s 전기를 해볼게 이렇게 이게 이제 델타 k가 되지 않습니까? 그럼 이거는 1이 아니냐? 이것도 1일까? 이것도 1이야 무슨 일이냐면 라지 f가 한 일이야 이거는요 알짜 힘이 한 일이야 그럼 이거는 뭐게? 스몰 f가 한 일이야 그러니까 힘 곱하기 그건 다 1인데 알짜 힘이 한 일일 수도 있고 그중에 일부 힘이 한 일일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구분하냐 그러면 그치?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앞에 주체가 써있어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 한 일 이렇게 이 물체에 작용한 알짜 힘이 한 일 여러분이 헷갈릴 것이다라는 거는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서 그래요 99%가 아니라 100% 일은 앞에 주체가 표현이 돼 있어 근데 문제 풀다가도 선생님 여기서 일은 무슨 일입니까? 앞에 써있잖아 코미디에요 코미디 이 선생님 이거 알짜 힘이 한 일입니까? 거기 써있잖아 시리 물체를 당기는 힘이 한 일이라고 시리 물체를 당기는 힘이 거기서 알짜 힘이 아니야 아니네요 그럼 알짜 힘이 한 일이 아니야 아 그렇군요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받게 돼 내가 알겠지? 일은 그러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 일은 땡땡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할 것 같아? 그렇죠 주체가 중요하다 누가 한 일인지가 중요한데 그건 다 써있다고 알겠지? 즉 이 힘은 알짜 힘일 수도 라지 F일 수도 스몰 F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? 예 그러니까 앞에 주체를 잘 보시면 이게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어 특히 알짜 힘이 한 일인 경우에만 뭐의 변화량으로 바뀔 수 있다?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야 괜찮니? 자 이제 교과서에 없는 얘기로 들어갑시다 어떤 거냐면 마이너스 1 음의 1 자 이게 중요한데 음의 1 내 책에도 지금 어딘가에 작게 적혀있는데 그냥 따로 적어 찾으라고 하니까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다시 적어 마이너스 1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 어? 선생님 이 일은 방향이 없다면서 마이너스 1은 무엇입니까? 방향이 없는 의리랑에서 마이너스는 방향이 아니라 무언가 작다 뭐 이런 뜻이지 진짜 수학에서 배우는 마이너스 있지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알겠어? 알겠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